야 근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데 이거 석삼이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지가 그래? 오늘 여기 다 본 앞에서 한번 회초리를 드시죠? 아 진짜 얘 내가... 요 놈의 자식 요고 요고! 내가 이걸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말이야! 진짜 이거 가족들 다 모였는데... 이거 회초리 한번 드세요 형님! 이건 안 되겠다! 후쭈리 좀... 이거는 진짜... 빨리 해야지 이거... 야 진짜 뭐야 도대체! 왔다 언니... 아니 사람이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약속이...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 이 놈의 자식아! 야! 맞나? 지금! 너 일로 와! 야 이 놈의 자식아! 이 놈의 자식아! 웃어! 웃어! 웃습니다! 빨리 와! 석삼아!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 좀 저래 나 밑에서 나랑 작당 모여... 니가 똑똑히 얘기하겠다며... 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일찍 시작한 거... 뭘 일찍 시작해요? 우리가 약속하는 거지! 우리가 약속하는 거지! 내가 얘기할게요! 형! 아유 형 알잖아... 내 또! 이런 얘기할게! 너무 일찍 시작한 거! 뭘 시작해요! 우리가 약속하는 거지! 우리가 약속하는 거지! 이걸 봐라! 이걸 봐! 이걸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너 손이 되게 킹만다! 이거 봐! 이걸 봐! 이거 봐! 이거 봐! 지간에 가게도. 너 어딨어? 나 뭐야? 손자 아닙니까? 손자야? 자. 뭐야. 아빠야. 아빠야. 내가 네 아버지고. 아니. 바지 걷어. 왜? 어쩔 수 없어. 여기 몰입해. 지간에 가게도. 내가 아버지고. 네가 분명히 가게도상 아들이야. 아니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걷어. 아니 아버지. 아니면 손바닥을 내밀어. 어떻게 할 거야. 손바닥이야 종아리야. 종아리. 종아리야. 아니 번거롭게. 아니 번거롭게. 아니 그리고 다리 왜 이렇게 얇아. 손바닥. 손바닥 잘못 맞으면. 손바닥을 맞아. 손바닥 맞을게요. 손바닥 간편하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너 왜 맞는 거야. 집안 저기 어른들하고 다. 내가 왜 맞는 거야. 잠깐만. 야 우리가 저 10시 반까지 모이라 그러면 10시 반까지 모여야지. 아 진짜로? 그래 진짜로? 어. 아빠한테 반말을? 아니 혼자 얘기한 거예요.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아 그거 안 돼. 안 들리게 가지고 내가 부르니까. 그거였구나. 그래 그래. 제일 큰. 제일 큰 형인데. 아 진짜. 아 몇 대 몇 대. 왜? 몇 대 한 대. 이 안 아파. 아 세게 한 대 아니야. 세게 한 대지. 세게 한 대. 세게 한 대지. 세게 한 대. 세게 한 대지. 세게 한 대지. 세게 한 대. 네. 자. 이번에 형 좀 젊은이들. 엠지 엠지. 여기 엠지다 엠지다. 엠지에요? 엠지에요 딱. 엠지에요 딱. 아 하나만 여쭤볼게요. 20대 계신 20. 20대 있으세요? 하나만 여쭤봐도 되죠? 일로 오세요.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못 봤어요. 도로니까 좀 옆으로 갑시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세이복. 아 세이복. 본인한테 좀 세이복 좀 달라고. 아. 그래야죠. 완전. 슈퍼이네. 정환 씨. 어디서 근무하시면 여쭤봐도 돼요? 저요? 저 운현역 사거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신다고요? 원래 오셨네. HI. HI? 아 진짜? HI. 휴먼 리소스. 휴먼 인턴. 아. 아. 인사과요 인사과? 아. 인사과. 아. 인사과에 근무하시는구나. 이거 회사 저퍼인가 봐요. 아. 아. 이렇게 입으시니까 약간 또 힙해 보이네. MZ. 아까 MZ 폐지 다 하더라고. MZ 폐지. MZ 폐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환 씨. MZ 폐지. MZ 폐지. 정환 씨. 제가 오늘 초면이지만. 평소에 좀 많이 까부는 스타일이 있어요?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텐션이 올라왔어요. 아 지금. 몰라 오지. 대답 잘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환 씨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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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 달걀. 오케이. 예. 좋아. 고명, 달걀. 오케이. 예.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네. 지금 약간 당황했어. 왜요? 그거가 문제야. 왜? 난 잘했는데. 이런 표정이었어. 이거 뭐야. 호명, 호명. 호명, 호명. 포즈가 옷이 막 릴스 이런 거 많이 찍지 않아요? 맞죠? 혹시 사랑스러워 할 줄 알아요? 그거 정원 씨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한다. 잘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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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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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원 씨. 하여튼 고마워요. 세 번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예. 정원 씨. M.G 아니죠? M.G 아니야? 왜? 진짜 40이야. 근데 원래 M.G에 대해 M.G에고 이름 표정 안 하거든.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정원 씨가 이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진짜 40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 77? 87. 야, 귀를 열어. 깜짝이야. 미안해. 미안해. 잘못해. 죄송해요. 정원 씨 M.G. 정원 씨 가요. 여기 형님. 나도 바닥에 나도. 그래도 혼자 살았던 애들이 많아서. 지호야, 달걀 다 깠구나. 네, 오빠. 맵다. 지단을 얼마나 하려고. 지단할게요? 알죠, 형. 걔를 붙여서 이렇게 풀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풀게. 왜 앞에는 다 놓지 마. 얘는 그걸 다 해. 정원 씨 떡도 좀 다 놓고 싶은데.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지단할 거야, 아니면 이걸? 그냥 넣기로 했어. 이걸 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아, 그래? 그럼 지단, 알았어. 지단 하나만 할까? 야, 얘 가만 놔뒀으면 얘 이거. 난 다 넣었지. 누나, 지단할 줄 알아? 어, 지단할 줄 알아요. 한번 보자 한번. 네. 식용유 있어야 되지 않아? 식용유. 근데 식용유 없잖아, 우리. 그거는 좀 줘야죠. 코팅 팬이면 사실 되긴 되는데. 왜냐면 이게 두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떠나는 게 되게 기술이더라고. 그래. 기름 없으면 안 돼. 오빠 뚜껑을 열어요. 그래, 그래. 누나, 요리 이제 다 됐다, 진짜. 요리의 신이다, 요리의 신. 뚜껑기 올 줄 알고. 됐어, 됐어. 오, 좋아. 오, 이것도 돌리는 데까지. 완전히 완전히. 아니, 왜 떨어뜨린지 모르겠어. 한번 보자 한번,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지단 쇼. 고기가 좋아서. 오, 소리 그럴듯해. 쫙 부어야 돼. 오, 소리 그럴듯해. 쫙 부어야 돼. 아니야, 이거 이거. 쫙 부어야 돼. 아니야, 이거 이거.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더 높여,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둘러야 돼. 둘러, 둘러야 돼. 둘러. 아니, 후라이팬은. 후라이팬은. 야, 왜 계란 지단이 반달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아니, 냅도 못 잡아, 한번. 기름이 너무 많은데. 오, 이렇게? 오, 채워지네. 오. 아, 이렇게? 오, 채워지네. 오, 채워지네. 아니, 지호가 의외로 저런 것도 잘한다니까 깔끔하게. 노무라이스 그거 같다, 야. 이거 계란 지단 몇 번째가? 처음에 하는 건데. 태어나서? 어. 아, 이거 처음 해봐? 네. 근데 잘한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와, 끝났어. 야, 괜찮게 나왔어.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아니, 되게 잘한다. 지단이 예쁘게 나왔어, 심지어. 뒤집어야 되지? 뒤집어야 돼. 잠깐만, 놔봐, 놔봐. 뒤집을 필요가 없는데? 뒤집어, 뒤집어. 아, 오빠. 잘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딱 됐지. 야, 실패가 없네. 그럼. 박아야지. 깨끗하게. 아니, 깨끗하게 해. 아니, 깨끗하게 해. 아니, 깨끗하게 해. 아니, 형, 잘라도 해. 아니, 여기 먼지가 있어. 아니, 먼지가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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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깨끗해. 이것도 쓸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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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었어, 있었어. 야, 너 너무 잘했다. 잘했다. 야, 야, 야. 지단이 예쁘게 만들었다. 오, 향이 참 좋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와, 너 잘한다. 너 요리 쪽으로 나갔어야 돼. 형,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지노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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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진호야. 진호야. 아, 이거 뭐야, 이게. 떡국 만들어준더라고 지금 봐라. 컴퓨터 잘 찍었어요? 컴퓨터, 컴퓨터. 아, 진짜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말 좀 똑바로 해. 형님 똑바로 해요. 이게 뭐야, 떡국이야, 이게? 어, 떡국. 이거 떡국을 보니까 처음 만들어 보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재료가 좀 없어. 재료가 사실 좀. 오빠, 진화는 어때요? 어우, 좋아. 잘했잖아요? 잘했다. 와우. 아, 석삼아. 아, 예. 어때, 먹어봐. 맛있어. 아니, 너는 그걸 왜 추워. 배고파. 배고파. 어, 맛있다, 이거. 어때, 괜찮아? 맛있어요. 딱 이거 지단으로 해 줄게. 콩칫가루 빡. 근데 달걀에, 달걀에 소금 많이 넣었나 봐. 그쵸? 짭짭짭해요. 먹어봐, 나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우, 너무 짠데? 어우, 너무 짠데? 어. 아니, 아니. 야, compassion. 아니, 이거 너무 짠. 야, WAO와 짜? 아, 짜인데. 해? 트가 없어 왜 안 짜. 내가 없어, 너. UNCLEasan 안 짜. 잠깐만 이거, 이거 rapidly. 자, 야. 야, 너가 große. supervised. 야, 죽을 때내가 아니라 mukhmamme. 야, 달걀 남고 없어? 여기 물 middle. 여기untu다, 물 뒤edge.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안도 consent 이거 못먹어, 잠깐만.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아니, 너, 너넣어.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너와, 안녕하세요 형님. 우릴 좀 더 넣으면 되잖아.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지금 왔다니까, 지금 왔다니까. 야, 그걸 다 넣으면 어떡해. 야, 난장판이 뿐만이고 난장판이야. 아니, 야, 이걸 이렇게 많이. 형, 올라왔지? 야, 이거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올라왔어. 이 떡국이야. 됐어, 됐어. 야, 이걸로 충분해.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됐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걸로 가. 와, 근데 우리가 이 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야, 맛있네. 오히려. 담백, 담백. 담백해서 좋아, 담백해서. 출발. 아니, 근데 저기 뭐야. 나단이는. 어. 어디에 있는, 나단이는. 나단이 용산. 아, 용산. 아, 저 용산 살잖아. 저도 한국 갔을 때도 용산. 어, 너도? 한국에서 용산. 아, 동구촌동. 아, 동구촌동? 오래 살았죠. 야, 부자네. 야, 보다 하하가. 얘 금수저야. 금수저야. 형 거 예전 사진 봐도 되게 귀티나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하하하네, 좀 부자였어, 부자. 그렇잖아. 아니, 얘가 그 집에서 망나니가 하나 태어난 거지. 아, 망나니? 망나니? 형, 근데 어느 집에서 망나니 하나씩 나와. 약간 망나니 하나 태어나. 석삼아! 이 놈의 자식이, 이게 어디서. 아, 네가 자, 사위님이신지. 석삼이 형은 그렇게 망나니는 아니고. 말도 잘 들었잖아. 아, 완전 잘 들었지. 말 잘 들었어, 스타일이잖아. 나 잘 들었어. 형도 형 있다 그랬죠? 우리 형이 있어. 형한테 맞은 적 있어요? 한 번 맞은 적. 뭘로 맞았냐면, 내가 공깃밥으로 만든 적이 있어. 공깃밥? 왜냐하면, 형이 맞은, 형한테 맞았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상상. 공깃밥을 딱 잡더니, 밥으로, 밥으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와. 어릴 땐 그렇죠. 다행히 형이 공깃밥을 하나 잡았는데, 밥만 던진 거지. 아, 이렇게. 열을 맞았는데, 손을 끝까지 잡은 거지. 나도 성문이랑 맞짱 뜬 적 있어. 진짜로? 맞짱 떴어. 맞짱 떴어. 주먹으로 쳤어? 주먹으로 쳐서 치고 벗고 싸웠어. 와. 완전 어릴 때잖아. 아니, 아니. 스무살 넘어서. 서른되서. 너도 참 대단하다. 맞짱 떴다. 진짜로 성문이랑 치고 벗고 싸웠어, 진짜. 이거 진짜 퍼츠 날리면서. 네가 맞았어? 아니, 같이 때렸지. 주호야. 와, 여기. 야, 여기도 좋아지는구나, 이제. 자, 그러면 전을 한 번 또, 한 번 해봅시다. 또 나단히 또 위에서 또, 어? 우리 뚝딱이니까 우린 또. 아니, 이건 뚝딱이에요. 형, 간단해. 밀가루만 펴놓고, 계란 풀고 원투 원투야. 아, 이거는 참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즘은. 다 가시 발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그릇? 쓰레버리려고 이걸 달라는 거야? 네네. 네네. 너 딴 거야, 내가 이거 달걀 하나 해 놓을게. 네. 달걀 몇 개면 돼? 7개? 야, 충분해. 그러니까 7개면 돼. 달걀에다가. 소금 간을 하셔야 돼. 근데 여기다가 우리 소금 간을 줘야 돼. 아니, 근데 아까 너무 짜서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아, 조금만 해. 아니. 그러면. 해줄게, 나잖아. 형. 형. 호추 뿌린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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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추 왜 뿌려. 아니, 밑간 살짝 하면 마. 그건 고기에다 밑간 해야지, 그냥. 아니, 고기, 아니. 여기다, 여기다 그냥 해도 돼, 괜찮은데. 어? 여기다 그냥 해도 돼, 괜찮은데. 어? 여기다 그냥 해도 돼, 괜찮은데. 호추는 고기 위에 뿌리는 거 아니야, 원래? 소금. 아니, 아니. 그거는 그냥 먹을 때도 우리 그냥. 어? 아닌데? 그냥. 그냥 해? 그냥 그냥. 아니, 지효한테 한 번 맡겨봐. 아니, 지효한테 맡겨. 내가 한 번만 해 보면 안 돼? 해, 해, 해. 누나 해 봤어? 어, 해 봤지. 아, 밀가루 위에다 호출하겠다고? 근데 이러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세, 대세 크게 지장 없어. 이거 오빠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제대로 놓고 대란물에서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너무 짜서 조금만 해, 조금만. 자, 소금에 근데 간은 지효야. 아, 그러니까 조금만 해. 그 저기 저, 저, 저 세찬이가 하자. 저 세찬이가 하자. 내가 할게. 아니, 다 했어. 아니, 그러니까 지효가 하게 놔둬. 다 했어? 야, 지효야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근데, 근데 왜 얘 하는데 다 놔두라는 거야? 아니, 너무 맛있게 하잖아. 아니, 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무기는 얘도. 아니, 놔둬, 그러니까 놔둬. 그냥 놔둬. 야, 놔둬. 야, 놔둬.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딱 그런 거 아니야. 놀라지 마. 근데 여기다 소금가는 해야 된다니까. 이거 고기 위에다가 이거. 원래 여기 위에다가. 후추만 해, 후추만. 후추만 해도 괜찮아. 아, 형, 알았다. 아니, 조금만 해. 야, 야, 야. 조금만 해. 야, 야, 야. 됐지? 아니, 나다리 먹을 거야. 나다리, 나다리. 너 뒤돌아 있어. 너 뒤돌아 있어. 보지 마, 이런 거. 나다리 싸우는 거 아니야. 대화야, 대화야, 대화야. 대화야, 대화야, 대화야. 야, 그만 보자, 누나, 그만 보자. 야, 됐어, 그만해. 됐어. 이건 거의 전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이거 파는, 그래, 파는 건데. 너 거기가 생일이다. 먹어봐. 순서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맛있겠다. 먹어봐, 일단. 젓가락질 잘하는 거 봐.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먹어봐, 맛이 어떤지. 어때?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응, 응, 응.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데리고? 굿이야, 뭐야? 엄마 생각나? 이거는 100% 이제. 야, 진짜 맛있어? 100% 이제. 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가 잘해. 우리 송 선생이 잘한다니까. 송 선생이 음식을 잘해. 우리 음식이 과정은 이상해도, 과정은 이상해도 맛은 있어. 그게 신기해요. 그냥 먹지 말고 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원래 그래, 우리 음식이. 좀 쪄져먹어. 해봐, 가볼게요. 이것도 괜찮을 거야. 다 해동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녹았어, 녹았어. 오, 지방 해동해가지고. 잘 녹았네. 아주 부들부들해. 네가 그만큼 귀용을 많이 받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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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 괜찮아, 간. 간 딱 좋아. So delicious. Yeah, yeah.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 Delicious. So good. Yes, so good. 어떤 게 더 맛있어? 잘 먹는다. 동태전. 야, 왜, 왜. 어느 게 더 낫지? 저는 동태전 녹지. 동태전.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동태전 얘기 많이 하는구나. 동태전. 맛있어. 맛있어. 얘는 그냥 얘 없이 먹어도 맛있고. 그래, 그래. 너무 잘 구운 것 같은데, 진짜. 와, 재석이 형. 똥 먹어? 야, 똥 먹어. 난 젓가락 하나 줘봐. 나 이거 먹어봐야지. 맛은 보자. 나 형들 진짜 식성 대단하다. 이거 저를 위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먹었어. 다 땄어, 이제 너무. 음. 와, 이 형들 진짜 대단하다. 이야. 이야.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야, 부자로라다. 여기서 약간 국 같은 게 있었으면 딱. 어, 어. 그건 네가 집에 가서 먹어. 야, 옆에 김종국 있잖아. 아, 옆에 있네. 오른쪽에 김종국. 김종국. 다른 국, 다른 국. 반찬, 양산찬 있고. 반찬도 있고. 어떻게 먹어봐. 국이랑 참 다 됐잖아. 김종국 있어. 응, 백화 한 번. 여기 옆에 있구나. 아, 한 번 쳐다봐. 찬 하나 먹고, 여기 국 하나 먹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야. 간식에 푹 빠졌구나, 완전히. 아, 너무. 형, 간식만 먹어. 예? 간식만 먹어. 저리 약간 이제 막 한국운 사연이. 아, 왜 됐구나. 동생 알죠? 알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지, 알지. 네 동생 알지? 이름이 뭔데요, 이름이. 어? 나순이? 나순이? 나단. 나순이. 조나단. 조나순. 나단야, 나순아. 이거 쳐도 돼요? 조선아, 레츠고. 조던아, 잡지 마.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려.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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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아니, 다 했는데. 아니, 안 차는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왜. 아니, 왜 차가 그걸, 두 개 차고 죽어야지. 아니, 맞아, 안 차는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차가 두 개 다 했는데. 이 바보야. 아니, 두 개 차가 다 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너무 아깝다. 자, 조나단 씨 도전 실패로 판돈 세트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단아. 진짜. 아. 그게 성공이었는데. 아, 성공이었는데. 아니, 그거 왜 찬 거야. 아니, 그거 왜 찼어, 이거를. 아, 됐어, 됐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우리는 잘했어. 이제 온 날이 뭐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잘했다고. 야, 줘도 못 먹네, 줘도 못 먹어. 아, 보람도 없네, 보람도 없어. 다 만들어 줬는데, 이거? 아, 아깝네, 이거. 아, 이거 다 한 건데. 이거만 해도 단체 게임이었다고 생각해 봐. 저 몸맛을 줄 아는 놈. 아유, 저이씨. 형님, 듣겠어요, 듣겠어. 아이고, 저이씨. 형, 듣겠어, 조용히 하자. 아니, 머리를 써야지. 아유. 네, 형님, 듣겠어요. 그거 하나 더 차겠다고. 아유. 뭐, 뭐, 이걸. 이거 찼어, 뭐 영웅이 탄생하나? 아유. 에이그, 에이그. 아니, 내가 아까 다섯 개 나도 찰 수 있었어. 아니, 아까 샤벨, 마진뿐 저기 할까 봐 안 찬 거 아니야. 형, 듣겠어요, 듣겠어. 듣고 있어요. 아유, 머리 가진 말. 나단아, 이걸 통해서 배우면 돼. 인생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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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찬아. 그냥 곱게 보내라, 그냥. 아유. 기분스럽게 시작하려고 했더니. 아유, 그냥. 가자, 가자, 가. 아니, 소감이고 뭐고 뭐. 소감이야 뭐 더럽겠지, 뭐. 조나단 씨 이거 하트 스티커. 어디, 이거 하트 스티커. 하트 스티커를 붙여야 돼. 우리 나날이 고생 많겠다. 역시 너다. 카트. 컷트. 자, 수생했어. sądana.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우리 나단이 우리 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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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길려온다 나단이 나단이 그의 여동생은 나스리 나스리 나단이